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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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했더라 음..더걸 썸띵 프로포시 프로포시 아 아 아니 아 뭐 이거 어떻게 뜨라? 어? 이거 뭐야? 어? 유탄발사기? 음... 이연님 어서오세요. 어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어어 어? 샷건 대신 유탄발사기를? 아이고 떨어졌다. 어차피 못죽는대지. 어째서없지 뭐 어 뭐야 어디야? 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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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teaspoon master 여기가 멀쩡해 . 네 Hardy 어디야 저기 . 어 니아 또 오오오오오 아이고이시 . . 아 어떻게 하질 못하겠네 오! 체력! 야! 고마워! 야 고마워 고마워 만능주머니인가? 벽에 다 나왔네 어? 아닌데? 어 안죽었어? 나와 됐나? 음 다 죽인거 같네 됐고 잘 루팅을 해볼까? 아 저격종 타냐? 아 이게 여기서 많이 죽인거 같은데 배질이 별로 없네 어? 너 총알파냐? 총알 좀 저격종 타냐? 아 이것도 많이 살 수 있네 어 어 다 돼있네 어 애들 많이 죽였는데 근데 왜 뭐올게 없냐? 가자 이쪽으로 한.. 어? 이쪽으로 한게 아니구나 이쪽으로 저격종 타냐? 저기 먼지 뭔가 먹을게 있을거 같애 멋있는거? 어? 어? 저기도 멋있다 저격종 타냐? 아하 이거.. 이건 뭐지? 심지새 맛있.. 어? 왜이렇게 빨리 넘어가 충격자킹 뭐야 뭐야 이.. 2 2 2 2 3 1 그녀와 내 아버지로 베라엘을 위해 근데 여기엔 나라가 있는 곳은 여기가 난작판이라 있네 도움이 지배 너 그 손에 든거 뭐야? 엘리자베스야 엘리자베스야 그 손에 든거 뭐야? 어어 그녀와 내 아버지로 베라엘을 위해 그녀와 내 아버지로 베라엘을 위해 그녀와 내 아버지로 베라엘을 위해 음... 싸먹을게 와 정말 정말 돈이 어 600에 키아나 어? 뭐야 이거 우와 탄창승가 그래 뉴탄발사기 음 아 근데 아 그거 많이 안 비싸구나 어 기관총 권총 저격 저격 저격총 데미지 어 아 근데 너무 비싼데 그 다음에 카빈 카빈하고 저격총 아 저격총 카빈 저격총 아 저격총이 살짝 모자르네 많이 모자르네 아 와 돈이 너무 부족 부족하네 왜 뭐 너 뭐하는데 야 엘리지마스야 너 뭐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 자아 뭐야 싱거웠논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우리의 아버지의 카운스톡, 7. 칼버리의 7. 칼버리의 위원장. 그 사람은 7. 칼버리의 위원장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녀를 기억하지 않아. 그 날 그 사회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 날에 도착했다. S.Late? 너는? 너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있었어, 부커? 너는 그린 아름다운 거라 Look, I see you're... caught up in some kind of jam here If you could see fit to let us through to where they keep this shock jockey That Tim Soul, you cop stock My boy's dead We won't die at his end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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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된 말을 한 것 같은데? 왠지 이거 있으면 안될거같애 어어어어 야 까마귀 어허어 자 자 자 방어방어방 방어방 창 가만좀 싸라 누구한테 쏘는거야 야 누구한테 쏘는거냐 누구한테 어허어 어허어 뭔소리야 저게 아 이거 이거 먹고 쏘트웨어 쏘트웨어 야 너는 니가 주는것정도면 거의 어허어 이게 뭐냐 주머니에서 마고나오는데 개급이다 위험할 때 딱 주거든요 돈돈돈 좋아좋아좋아 아 뭐야 이거 아이씨 뭔가 불안한데 일단 어 저격증하나 된거같은데 아까 349만 아 이게 2원 모자라잖아 야 2원만 엘리자베스 2원만 2원 2원만 어떻게 주면 안되냐 2원만 어떻게 주면 안되냐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이쪽이네 이쪽이면 저쪽으로 안가고 반대편으로 가야지 아이씨 여기든 저기든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거네 오케 좋아좋아좋아좋아 기다려봐 업그레이드하나 맞아 이제 할수있겠지 좋아 저격증 내미지는거야 오오 깜짝이야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너도 눌렀어? 나는 안노렀어 음 뭐가 꼬맞는거야 진짜 사람 머리는 아니겠지 뭐 돌격하라 라는 그림인데 뭐 광대를 만들어놨네 적에대한 어 아 아유 손이 와 여기 되게 크네 살기위해선 구석으로 다니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구석으로 다니는게 오 오 오 오 오 어디야 어디야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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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우와 이야 나 돈 없어졌냐? 근데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원래 어차피 돈이 없어서 음 괜찮아 너 여기 있었지? 나 아까 어? 아니 여기 여긴데 여기 어디갔어? 여기 있었는데 아까 너 일로와봐 너 여깄다 어 야 까마귀 너 너 너 야 야 죽어 빵 빵 빵 오오오오오 휴 좋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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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자 원래 데미지가 센 스냅퍼 총인데다가 25%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녀의 정보를 찾기 바랍니다 그녀의 정보를 찾기 바랍니다 저의 정보를 찾기 바랍니다 그는 다른 정보를 찾기 바랍니다 카운스톱의 진한 선수들이 우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를 찾기 바랍니다 그들의 정보를 찾기 바랍니다 Albion 먹을 것 없나 먹을 거 맞어 어 어이거 멋있다 잠시 딱에 저게 많으면 다섯개인가 모으면 그 뭐지 오케이 자 타냐? 솔트! 아이고 이미 다 꽉 차잖아 돈 이야아 돈이 아주 그냥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 천얼말모아서 업그레이드하냐 탄창증가 얼마 아까 얼마였지? 탄창증가 얼마였지? 탄창증가 얼마였지? 탄창증가 얼마였지? 탄창증가 얼마였지? 탄창증하게 275 근데 권총밖에 없네 뉴턴 발사야 되고 권총 아 여기로 가야되네 에흠 501조차 그래서 당신 진정한 친구가 ilah 29년에 1890 클라우드 어디서니? 뭔말을..뭔무승말을 하는거야 자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내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냥님 지금 이 시간인거 지금 이 시간에 학교가 아니라 집인거 보시면 아 집인거 보면은 스카이라인 재장전 그냥 기어 입수 장비하진 말고 학교에요? 아 그렇구나 뭘거 없네 건조탐인가 잠깐 내 장비를 기어가 어 이게 최후의 저항자 어 어 최후의 저항자 이게 좋다 아 점심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신기하네 야 이만 비교봐 왜 나 볼까 나 가야되는데 어 됐다 어 솔트네 근데 나 가득차네 나냥님만의 방법인 방법인가요? 다 무슨 세뇌하는 그런 말뿐이야 어 어디? 내 이름이 적혀있다고? 정신 정신 메뉴는 뭐에요? 어 잠깐 오 어디야 어디야 어 어 어 안죽었어 한방에 그 somebody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오وو호호호호호호 조심 재미압 어허 어..되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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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앞에 있었어 되지 오호 아 얘 얘 얘 얘 개구나 개구나 야 너도 나도 까마귀 있어 어 까마귀 까마귀 나도 있는데 어휴 자 지키 체력 고마워 잠깐 음..악마의 키스 야 오호 준비어 솔트 채우고 이야 역시 이런 애들이 돈 많이 주는구나 그는 절대 하느님 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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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커 디 윈의 모든 것을 희롱한 것들을 희롱한 것들을 희롱한 것들은 뭐지 이 총은 정말 좋아 그는 거의 다 끝났어 야 돈을 내나봐 돈 저기에 좀 타네 내가 두윗 버컨가봐 지금 스토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게임만 플레이하고 있어요 스토리가 중요한데 나한테 나 총알이 없어 총알 사야되겠다 나 돈 조금 있지 103원이면 총알 살 수 있겠다 총알 내놔 카빈 총알 됐어 점심시간 언제까지에요? 오오오오 어디야 어디야 아 점심이네 참 저녁 저녁이죠 저녁 석식 석식식 석석식 석식이라고 하는군요 이와 같이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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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자는 우리 여자는 한 주일에 앉아있는데 컴스탁은 어린 아이가 어린이 있었어 내 책은 어린이 그런가 없지 내가 읽었던 책에서는 아이가 어린이 없다고 말했다 어린아이가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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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가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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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 내 창원이야 어디가 니탑이야? 아 요거? 야 설마 그 콩스톡 그 아이가 얘 아니냐? 화났다 엘리자베스 화났다 엘리자베스 너 왜 화났어? 어쨌든 뭐 음 안될거 같은데 아주 그냥 열쇠 따기 능력이 대단해 아 어 설리다 땡큐 야 돈 되게 많이 줬는데 지금 한 거의 한 80 준거 같은데 80원 80원이 되게 많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왜요? 엘리자베스 꼭 붙어있어야지 진짜 귀여운 앤들 되게 귀엽잖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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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정말? 야 야 나는 못 지나갔는데 덩치가 꺼서 얘네는 작아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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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잠깐잠깐잠깐 어..잠깐잠깐잠깐 어.. 홀리기 야 우리편 우다다다다다다다 좋아 야 총을 바꾸자 좋아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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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조심 에너지 에너지 아 에너지가 아니다 방어만 어우 이거 이야 하오 오오오오 ent 뭐 날라오는게 보였어 야 야야 넉티 benut찍 왜 때리때려야지 울린 거냐 야 넌 소지 좀 나 와우와우와우 와우오오 야 무거워 업그레이드 샤크랑크 잘했지 크흐흫 싸워 오케 버퍼 버퍼요? 버퍼 심한가요? 어어 오케 아 이게 잠시 동안 소환할 수 있는거구나 이게 잠시 동안 소환할 수 있는거야 야 이거 말고 이거 이거 멋있는건 말고 아이 바보템아 체력카트 죽기 체력카트 음 으흠 음 쓰읍 음 스나이퍼건을 어휴 고마워 땡큐 쏠새도 꽉 찼구요 어? 야 이것도 이거 와 이것도 소환을 했었을 수 있구나 음 음 굉장한데 탄창 증가 음 권총탄장 증가 증가 해봤자지 뭐 별로 뭐 메리트가 없어요 권총 까마귀를 바꾸고 까마귀를 바꾸고 까마귀를 바꾸고 오우 오우 페트리어트 우아우 우아우 아 이거 뭐야 이거 호소 저런가 뭐야 쫄트 스카이 emotions imiento é 오 왤왤왤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잡칸3 잠깐 외라 느리지 너 느림버지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안돼안대 체력 오케이 땡큐 어허허 조심조심 어허허허허허 오 기관총 오오오 이야아 이야아 아아 제가 이거 음 솔트 야 이거 말고 아까 총알 파는데 총알 파는데 뒤로 와야되나 이거 문 열리나 아 잠겼네 아 근데 스나이퍼 거는 솔직히 버릴 수 없구요 이거 금방 쓸거 같은데 총알이 막 금방 될거 같은데 안보이는데 선물상정 어디에 잠깐만 선물상정이면 여기 아닌가 얘가 열 수 있다는거는 열어서 아이템이 있다는건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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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서부터 열어보는게 필요해 없음 이제 됐어 모든 곳이 터뜨렸어. 여기가 없어졌어. 슬레이트는 없어졌어. 봐봐. 왜? 이건 왜? 이거 아까 그거잖아 슬레이드 제압하기 어 총알 총알 아니 총알이 아니잖아 너였냐 총알이? 아니 이것 이것도 어 기관총 기관총 정확도 데미지 이건 뭐 뭐야 땡큐 아니 그럼 이건 뭐야 이건 기관총이 아니면 뭐야 머신건? 아 머신건도 아닌데 개들린건? 어 어 야 야 총알 총알 아니 이것도 아닌데 야 총알 총알 어딨냐 총알 파는 데 총알 파는 데가 없어 이런 재기라 어 이건 뭐야 뉴턴 뱃살기 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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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던지는거야 활력 활력 애를 막 소환하는거 같은데 zwar 그치'll 그치 그치 막 이상한 애들 다 오고있어요 아 안죽었네 오호 오호오호옥이하야야야 어디야 아 안죽었어 쟤쟤쟤 딘 많이! 쟤 안다는 거 같은데 오허허허허허허허허 222 아 진짜 야 의료용 키트 아니 의료용 키트가 아니라 야 에너지 꽉 채우고요 자 재장전 오케 어딨냐 오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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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냐 땡큐 어디야 어 여기 여기 안 죽은 것 같은데 재장전 자 아이 총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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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의료용 키트 오오오 또 또 났어 또 났어 나 또 큰애 나올줄 알았는데 조그만애들 나한테 또 이랬어 조그만애들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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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 야야야 가까이지마 가까이지마 오오오오 오우와 야 지금 총알이 없는데 오 총알 생겼다 총알 생겼다 아 왔다 제꺼 제꺼 지금 얻었구나 제가 쓰던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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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아이 몇발이나 못맞추는거야 아아이 나왔나 가봐 어디야 어허어 어허어 됐나 흠 잠깐만 총알을 좀 해줘야될거같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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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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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야되나 못 부시겠지 무기죽기 무기죽기 샷건 필요없고 솔직히 이게 샷건보다 이게 더 좋은거같애 이게 이게 더 파워가 센거같애 단지 총알수만 조금 음 그래서 그렇지 네 근데 샷건이 여기는 저걸로 있네 저거면은 거의 무한으로 샷건 총알을 얻을 수 있다는건데 샷건만 있어 어 여기 뭐 있다 아 이거 뭐야 뭐 있는데 이거 자 실드 좋아 이거 뭐야 케이크 음 자 이거 뭐야 이건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자물쇠 따기 오케이 다섯개 다섯개면 그거 그거 딸수있지 금고 뭐 어디로 가야돼 저리로 가야되네 다섯개 먹을거 없나 총알 좀 그 저기 어 이거 뭐야 카빈? 근데 아까 내가 알던 카빈이랑 좀 틀린데 아 똑같네 아 저격총알 없냐 어 활이요? 활 없는데 이건 저거 또 도망갔네 어 어쩔 수 없는거 같애 이제 도망가게 하는거 어 재정증 뭐지 좋아 근데 이 게임에는 활이 없는거 같애요 딱 봐도 아 내가 얻을 수 있는 무기가 딱 나와있어 음 무기 카빈 음 발리 야 이게 발리건이구나 내가 지금 등게 내가 등게 발리건인가 봐 음 핸드캐논 핸드캐논? 음 아 발리건이 아닌가? 총알수가 나오는데 현재 장비중 한개 이건엇 없는거 같애 오오오오오 이거 어떻게 이거 몸으로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건가 내가 그럼 잘못한건가 지금 엘리자베스 뭔가 잘못한거 같기도 하고 야 에너지 없니? 엘리자베스야 잠시만요